네 여기는 성격들이 까칠까칠한 보승고치들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 시비가 붙었네요. 네 대단합니다. 여기 가시 한번 찔리면 큰일 하게 되겠습니다. 여기 고슴도치 가시에 찔리면 아픈 것이 아니라 따끔따끔한 것이 아니라 엄청 아픕니다. 요렇게 요렇게 많은 고슴도치는 처음 봅니다. 정확한 명칭은 폭주파인이네요. 폭주파인이네요. 가시가 이렇게 무기로 가지고 있으면 두려울 것이 없을 것 같습니다. 아 그래도 싸움은 하네요. 고슴도치만으로 영상이 한편 나오겠네요. 이건 독립적으로 한편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슴부치 수량이 지금 보이는 것만 2, 3, 4, 5, 6, 7, 8, 9, 11, 11, 13, 14, 16, 18, 19, 18 한 20마리 가량 보이고 있습니다 반대쪽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나와 키가 거의 비슷비슷한 기린이 있는 곳입니다 기린이 있는 곳인데 한쪽 구석에 이렇게 보슴부치가 살고 있습니다 나무도 막 갉아먹고 있네요 이 보슴도시는 뭘 먹고 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순도치들은 이렇게 모래를 파는 걸 좋아하는가 봅니다 고슴도치집에는 모래를 깔아주었군요 곳곳에 이렇게 고슴도치가 잔뜩 있습니다 고슴도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뭐에 중점을 두고 관찰을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모래를 파는 모습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온 좌석인데 한번 자세히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쓸데없이 모래를 파 뒤집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수십마리가 모여있는데 가까이 온 놈이 하나 있어서 가까이서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 모래 왜 파냐 뭐 먹이 있냐 그런데 저기서 한 놈이 또 오고 있습니다 그냥 스쳐 지나가네요 저기 정상에 올라가 있는 놈도 하나 있습니다 쓸데없이 왜 올라가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시가 하여튼 대단합니다 대단하네 한번 찔려보고 싶습니다 여기 모래를 습관적으로 파고 있는데 얘네들이 모래 파는 행동은 무엇 때문에 하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집을 지을 것인지 집장만 하는 건가 이거 고슴도치에 대해서 한번 연구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 뭘 하느라고 땅을 파는지 저도 사람들을 만나니까 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원래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무기가 있어서 그런지 무기만 믿고 별로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 같지 않습니다 덩치가 작다고 절대 무시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보니까 아주 강력한 무기를 가지고 있어서 호랑이나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기 아주 귀여운 새끼가 아주 바짝 세우고 가시를 바짝 세우고 지나갔습니다 방금 아 귀엽네요 고슴도치를 보고 귀엽다 하기는 좀 그런데 고슴도치 새끼는 귀엽네요 그래서 그런 말이 있는가 봅니다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이쁘다고 아 저도 거기 거기 일 좀 왔으면 재밌을텐데 이제 눈이 얼마 남겨? 저만 한겨? 이야 진짜 눈이야 저거? 투개 똥만 한데? 투개 똥만 한데? 문이 토끼 똥만이야? 진짜 너무 투개 똥만이야 하자로 먹은 뱀이 가시를 다 죽었잖아. 불려가지고 가시. 근데 이제 이쁘지? 응. 이쁘다는 사왔어? 이쁘다는 먹었지만 뱀도 죽었지. 이쁘다는 먹었지만 뱀도 죽었어. 근데 저 몸에 가시. 몸통에서 가시를 더 불려버린거야. 저쪽으로 이동해서 새끼들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면 고슴도치도 지새끼는 이쁘다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쁘네요. 어린 새끼지만 나름 자기도 뭔가 할 수 있는가 봅니다. 열심히 땅을 팍 입고 있습니다. 여기는 심각하게 고민에 빠져있는 고슴도치도 안말에 있습니다. 고슴도치도 이쁘네요. 진짜 엄청 이뻐요. 성격이 대단합니다. 가시를 바짝 세우고 있네요. 저놈들은 뭐가 바쁜지 저렇게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되게 바쁘네요. 한글자막 by 한효정 네 또 바쁜 놈이 열심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냥 볼일도 없이 열심히 돌아다니는 것 같습니다 아 여기 귀여운 새끼가 앞에 왔습니다 아 저기는 더 작은 새끼가 있습니다 나름 귀엽습니다 어느정도의 큰 놈이 어미인지 어느정도의 큰 놈이 성년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새끼들은 알겠는데 크기로 봐서 어떤 어떤 개체들이 노인이고 어떤 개체들이 장애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자 이 안에도 한 대여섯 마리가 있는데 화면에는 잘 안 비춰지네요 자 고승도취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